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소라고 합니다. 지금은 미소사이클링이라는 이름으로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매진하고 그걸 따냈어요. 자전거를 타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색깔이야 라고 별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자전거에는 잘 타는 리더에게 주어지는 저지가 있어요. 여자에게는 핑크 저지, 남자 전체 1위에는 옐로우 저지가 주어지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나의 목표는 핑크다. 지금은 핑크를 잃었고 핑크 이상으로 더 잘 타고 싶은 옐로우가 목표인 상황입니다. 컬러나 봐도 아기자기하고 그런 느낌들을 옐로우와 핑크를 통해 담아보고 싶고 또 제 캐릭터 중 하나가 스마일과 자전거 모양을 합쳐서 만든 캐릭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캐릭터도 한번 자전거에 녹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제가 이번에 스페셜라이즈드의 레디 투 페인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. 너만의 컬러를 찾아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전할 때 비로소 행복한 저만의 이야기와 컬러를 철동주 작가님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자전거에 담아주시기로 했어요.